안녕하세요. 팔레운고 분야기 판단TV의 반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운고 형사 상세 압수목록과 구체적 신속성 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4년 1월 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모 3파로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항고 사건이고요. 여인닷컴이라는 회사가 제항고를 했고 제항고가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런 거 보시죠.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2020년 6월 26일 날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에 화장품 219 산자를 임의 제출을 받습니다. 임의 제출을 받고 그러고 나서 7월 8일 날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집행을 해서 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을 해가지고 화장품을 219 산자, 저번 임의 제출 받은 것을 다시 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은 또 2020년 7월 3일 2차 압수수색영장으로 화장품 9523개의 상자를 압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압수수색 때는 임의 제출을 받았고 2차 압수수색 때의 9523개를 압수하고 1차의 임의 제출을 받았던 것도 7월 8일 날 다시 압수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영장이 압수할 물건에는 수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 포장 단위로 압수한 후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에 확정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수영장에는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압수할 대상이나 물건,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재가 어떻게 어떻게 압수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시하는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포장 단위를 압수한 후에 수량 파악이 어렵다면 이렇게 압수를 해서 품명 규격 수량을 사후에 확정하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관은 2020년 7월 4일 2차 압수에 따른 압수목을 작성, 교부하고 박스 9523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내용에다가는 사후 확정이라고 기재한 겁니다. 영장에 기재한 내용대로 사후 확정하겠다. 이렇게 간략한 목록만 교부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1차 압수처분이 7월 8일 1차 압수목록 그때 작성해서 이때도 수량은 219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사후 확정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사후 확정을 어떻게 했냐는 문제죠. 세관은 2010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80명을 동원해서 품명, 수량, 제조번호 확인하며 파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6일까지 압수물의 면세점 납품 여부 등을 조사를 했어요. 제한고인 여의닷컴에서는 8월 13일 날 세관에 1차, 2차 압수 상생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물의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은 상세 압수목록 미교부를 이유로 환부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 압수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압수고 위법한 압수임으로 압수물로 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세관은 환부청구를 하게 된 날로부터 그 이후인 9월 7일 날 제한고인에게 상세 압수목록을 교부하고 9월 11일 날 압수화장품 23만 개, 9천 개 중에 15만 개를 돌려줍니다. 이때 9월 7일 날 교부했다고 압수목록에는 물건명, 수량, 로트번호, 세트명만 기재되어 있고 제조사라든지 면세점 여부는 기재되지 않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아까 사후 확정할 수 있다고 염장에 기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후 확정이라고 기재한 압수목록을 했을 때 그러면 상세 목록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제출이 된다고 해서 적법하다고 해서 유죄 판결, 환부 신청을 거부한 그 중환고 결정이 맞다라고 본 거죠. 과연 교부 신규는 그럼 수사 맡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중에 줘도 되는가?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고는 뭐라고 하냐면 압수 조서에는 작성 연원일 품적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게 돼 있고 압수목록 역시 객관적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며 부당한 압수 처분에 대한 준환고를 하는 등의 권리 행사 절차를 받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압수목록은 권리 행사를 가능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는 대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 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 교부 의무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 뭐냐면 압수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압수가 끝나면 곧바로 압수목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목록을 수사가 한참 지르고 나서 어느 정도 되고 이게 확실한 것 같다라고 할 때까지 안 해주는 것은 압수 자체가 수사 중간에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수사 중간에는 압수에 대해서 영장 집행이 있어서 즉시 목록을 교부하라는 법치적은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 교부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 당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리고 좋다. 사업 확정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7월 17일 무렵 아까 말한 80명을 동원해서 모두 정리한 파일이 작성돼 그때는 압수물의 품명 수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때 작성 교부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한고예 환부 신청이 있은 이후에야 상세 압수명령을 고부하여 하고 그리고 두 번의 압수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압수 처분에 대한 것도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압수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어느 물건이 혹시라도 유업한 압수영장 집행에 대해서 압수된 것인지를 확인한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그런 구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시기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결국 1차, 2차 압수 처분은 적법 절차 및 영장주의 요원 측 위반으로 위협하여 취소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세관에 의한 과잉 압수가 흔히 발생합니다. 박스 포장 등으로 구체적인 목록 없이 일단 압수했다가 수사가 끝난 후에야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자주 있습니다. 영장 집행 시 피해 압수자는 압수목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그 목록은 압수물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리구제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승 목록 안거나 상승 목록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판례가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세관의 압수가 그러면 통상적인 거와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세관의 압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실무에서는 세관이 이렇게 과잉 압수를 하더라도 다른 업무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여기서 보면 6월 얼마에 압수를 했죠. 그 이후에도 계속 물건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그때 통관 절차의 편의실을 위해서 이런 세관의 부당한 압수에 대해서도 잘 다투지 못하는 게 실무입니다. 이 사건도 특사경원은 늘 하던 대로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거나 문제를 안 삼은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한국인은 이걸 다투게 되기 위해서 판례가 남겨진 건데 실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게 부당하게 해도 막상 수입업자 의사에서는 2차, 3차 다른 압수 관련한 세관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부당함을 다투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